엘리클랜 자 엘리클랜 제 두번째 경기 지금 곧 픽 밴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두번째 경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설진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엘리페리스입니다 네 이번에 엘리페리스라고 하네요 파리가 아니고 페리스라고 합니다 발음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경기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점이 방금 이제 부산피플님이 정글이셨는데 이제 바꾸게 됐어요 코인님이랑 코인님이 정글로 가시고 아까 탑이 정글로 가고 방금 갔던 정글이었던 분이 이제 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거 빼고는 변경된 점 없이 지금 픽 밴으로 시작됐고요 저 전판 경기에 어떻게 관전하셨나요 전판 경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도 엘리에스 거미의 바론스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 전판 경기 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못봤습니다 아 방금 엄청난 바론스틸이 거미의 루덴으로 아마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 게임이 많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와우 꼭 한번 다시 해보기로 돌려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볼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르블랑타 미드 정글을 변하는 것 같고 이제 레드팀은 미드를 견제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브랜드마스터 미드니까 지금 유명한 아우솔 밴됐고요 르블랑까지 밴됐습니다 자 이제 원딜 1티어 시비르까지 밴됐고요 와 미드 3밴 미드 3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야스오를 바로 선픽을 해버리네요 저게 과하겠지 아닐지는 봐야겠죠 그죠 한번 봐야 하겠지만 저렇게 패기있게 선픽하는 모습 일단 너무 인상이 깊고요 고민도 안 했어요 바로 바로 선픽을 했거든요 부산피플님이 야스오 메인으로 알고 네 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우 혜진님 혜진촌님 모르가나 나왔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옆판에 뺏겼다고 많이 찡찡댔거든요 옆에서 아 이번엔 선픽으로 바로 가져오는 모습이네요 바로 바로 가져오셨어요 제가 어떤 픽을 50 정글인가요? 어 저거 오랜만에 봐요 진짜 랭게임에서도 심지어 노말 픽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정글은 아마 숨겨진 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평 지지님의 혹시 미드 50 혹시 미드 50은 아니겠지요 탑 50일 수 있겠네요 탑 50? 아니아니 정글 50이야 정글 50 이제 손모가지 가겠습니다 손모가지 일단 걸렸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시 카시오페아를 아 오리아나를 가져오네요 아 이게 공기팡이랑 야수어 궁 찰떡조합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가면 아주 끝내지죠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또 이게 도미솔님의 궁각이 아까 카시오피아 했을 때 그렇지만 기가 막혔거든요 아 베인 베인을 이제 본 핀픽한 모습 이렇게 되면 리덱팀 입장에서는 탑과 미드가 픽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반대로 봇이 어떤 조합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룰팀 입장에서는 아까 별님의 화려함을 보여줬던 자야가 벤이 됐고요 아까 어 아까 홍보탄이 보이던 아트럭스를 바로 벤하는 모습 그 베인 카운터가 좀 많기로 많은데 케이틀이 가져갈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에는 케이틀린도 아주 좋은 픽이죠 메인 카운터로 요즘 좀 버프됐잖아요 그쵸 궁 데미지 궁 데미지도 버프되고 버프로 연달아 받았고 덧덧 데미지도 100% 됐죠 아 아 아 왼쪽에서 일단 블루팀 쪽에서는 홍보차님이 메인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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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럭스 밴낭하는 모습 알파이트를 가져가네요 오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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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도 정말 어 카이사 유미인가 이거는 카이사 유미 조합 어떠신가요 하이퍼님 카이사 유미도 많이 괜찮죠 괜찮아요 많이 쓰이는 조합이기도 하구요 제일 유명한 시비르 유미 이즈 유미 이즈 유미 카이사 유미가 가장 보편적인 편이긴 한데요 저는 코르키 미드 같죠 네 코르키 미드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 손머가지 살았고요 네 손머가지 일단 살았고 정말 아쉽네요 아니 아니 아 자 그럼 이제 다 픽 메인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ailleurs 스테인먼트 2 2 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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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블루 진영에 야스오, 세주아니, 오리아나, 파이사 유미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레드 진영에 말파이트. 정글이 뭔가요? 아, 오공이죠? 오공, 호르키, 베인, 모르가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너무 티에 많았어요. 오, 이거는 치고받고 많이 써왔죠? 네. 솔직히 안 뺏길만한 것도 많았는데. 각을 좀 잡아주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제 서로 간에 또 임배 방관을 해주는 모습. 찬아. 찬아. 찬아님의 모르가나 역사를 들어보면. 아, 역사가 있어요? 네. 모르가나 큐를 열 번 맞추면. 한 번 맞추면 못 맞춘다. 아, 열 번 했으면 한 번밖에 못 맞춘다. 열 번에 한 번 맞춘. 네. 열 번에 두 번 맞추면. 두 번 맞추면 진짜.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기적, 오케이. 제 옛날에. 컴파는 이제 모르가나 큐가 몇 번 맞는지 한 번. 네. 안전 포인트. 열 번쭉이야. 한 번, 알겠습니다. 네. 방 같은 경우는 오복치님이 모르가나 하면서 아, 너가 한 모르가나는 이게 아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골드 모르가나가 뭔지 보여주겠다. 나 이거예요, 딱 보면. 해줘, 한 번 보여줘야죠, 또. 이거 카이사라서 이거 큐 한 번 맞으면 갈 수 있거든요. 유미도 살려주지도 못하고. 아, 유미 지내. 어우, 해치촌님 깔짝깔짝 대고 있어요? 네. 지금 큐, 큐 한 번. 아직 이랩이 안 돼서 큐는 못 쓰는 상황. 깔짝깔짝 대다가 맞으면 아파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짤짤이 잘 넣어지고 있죠, 장판으로. 민드에서 마찬가지로 재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유미 유성 들었네요. 유미 유성은 이제 두 분이죠. 원래 유성 들나요? 원래 유성 들죠. 원래 곱팔 들지 않아요? 유성 들어요? 유성 요즘 많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오히려 지금... 몰라 들던데요? 사망하신 것 같은데? 활딱 당하게 했는데, 누가 들면 누가 든다 말해. 많이 들던데요, 유성. 일단, 일단 하니 유성 들음. 하니? 하니, 하니 일단. 지금 자석이 다 막고 있어요. 해츠툰이. 지금 우복 치는 게 해츠툰이만 노래죠, 지금. 지금 나와서 있어요. 또 지금... 연하 언니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있죠, 또. 옆에서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옆에 말하면 다 들리나요? 안 들리겠죠? 아, 안 들리죠. 아, 까비. 개빡 개방 오십니다. 개빡 개방 오십니다. 개빡 개방 오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어, 해지님이랑 우복 치는 사이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게임에 은근 라이벌 의식이 있더라고요. 은근 라이벌 의식? 아, 좋습니다. 아, 누구랑 누구랑. 해지툰님이랑 우복 치님. 아... 지금 또 우리 야스... 와, 역시 야스 어떻게 할지도 공부 많이 하고요. 지금 무난하게 CS 가져가는 모습 압박 잘하고 있죠? 살짝 등이 하나요? 야스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말파에 공속이 느려지는... 스킬 때문에... 공속이 느려지는... 말을 끝까지 하셔야죠, 헬프님.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얘.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그래요. 응, 나랑 동갑. 응, 내일모레 서른. 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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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아니... 어, 지금 미드생 갑니다. 오, 여기 다 하고 있죠? 바로 소극해주는 모습?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또 맺혀야죠. 우리 미드 뭐하노? 마나 관리... 마나 관리 안 돼서 게임 콜?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살짝 빗나갔어요. 이런... 어, CS도 꽤 나죠? 어, 계속 잘 맞...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 뉴스요. 그 하리님이... 회주총님한테 모르가나로... 랭게임 열판하기 숙제를 내줬는데... 오, 화렴패를 했답니다. 화렴패를 했답니다. 화렴패를 했답니다. 화렴패를 했답니다. 네. 지금 강등위기에요, 강등위기. 아, 강등위기. 조심해야 되네요. 어, 원딜이 못했을 수도 있죠. 야, 원딜이... 제주님이었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어, 인사해? 오, 인사해? 오, 인사해? 그럼 바로 빠졌고요? 오, 이거는... 은근... 날카로운 Q였어요? 그죠? 어, 근데 분신한테 탈신 쓴 거 본 사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다! 계산하면 사면은... 채넷으로 찍어야죠. 오케이. 이제 뭐하죠? 오, 사렝경. 와, 근데 말패트가 교율... 아, 이거... 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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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멋있었는데, 근데... 어, 너 버블 먹었어요, 그럼, 미드기죠! 공까지 빼고 또 미드에서 미드 콜까지 지금 두개 세.. 몇개 뺐죠? 두개 뺐나요? 두개 빼고 그러면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퇴까지 있으니까 지금 미드에서 코르키가 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파밍 아니에요 또 코르키가 무난하게 파밍을 따라잡고 있구요 또 이러면 큰 손해까진 아니고 또 펍을 먹었으니까 또 펍을 먹고 라인에서 손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다가와서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유성 야미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야미요? 유성 야미는 또 무슨 장면이죠? 유성 야미는 또 무슨 장면이죠? 또 야수오 유미에 합치면 야미가 되긴 하는데 유미인가 유미 나이 들면 또 발음이 힘들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또 그쵸?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힘은 안 들어요 아니요 말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옆에서 우리 부즈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지금 E 쓰고 있어요 혜지촌님 맞지도 않았는데 혹시 혜지촌님 안티신가요? 오! 센스 유미 센스 좋았어요 대신 맞아주는 센스였죠? 진짜 센스 아주 좋았죠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또 그런 하나하나에 또 원딜이 자신감 있게 또 이제 마음 머션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서포트 잘한다 그러면 이제 나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셀프님이 솔링하시는데 못나 되신다고 들었어요 아 우리 서포트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나 되지 않습니다 아 또 서포트 차이다 그쵸 그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체디는 칠레인저 잘만 가던데 아니 저기요 될 수 있죠 그게 또 도세랑 같이 본라인 쓰면 못나 되거든요 아 제가 서포트에 앓는다고 잠시만요 마이파이팅 화났어요? 마이파이팅 화났어요? 마이파이팅 화났어요? 플래시 빠졌죠 괜히 한번 짜끁하다가 아쉽게 아 아 플래시 빨랐어요? 어 이거 근데 오공도 죽을 거 아 죽었네 죽나요? 죽었어 이거 근데 아 차용 근데 경험치는 경험치는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은데 경험치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미드가 좀 힘들긴 해요 일단 포터골드 첫 번째 가져왔고요 그냥 라인이 전체가 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오공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어딜 움직이죠? 탑 갔다가 복 갔다가 홍길동처럼 이렇게 동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져봤죠 용을 아 아 쪼 쪼 쪼 쪼아서 W 썼네요 고르킷님 아 그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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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거죠.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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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유미소폿 너무 좋죠? 맞습니다. 또 밴 안 할거면 유미소폿은 가져오지 않을거면 밴 하는 킥도 맞고. 유미소폿이 1티어인가요? 2티어입니다 지금. 아 1티어. 2티어입니다 헬퍼님. 제가 요즘 롤투체스 밖에 안해서 잘 몰라요 지금. 왜 롤투체스 밖에 안한거야?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뒤겠으니까요. 이제 천천히. 양쪽 다 해야할 것을 하고 싶습니다. 너 얼마나 할게 없었으면. 해야할게 뭐죠?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파밍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파밍도 열심히 하고 있고. 라인에서 즐겨 하고 있고. CS 먹고 있고. 또 CS 먹고 있고. 아 근데 시안 안잡고 있네요 지금. 미니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껌해요. 아 좀 껌었긴 하네요. 제 앞길처럼 껌껌합니다 지금. 앞길 왜 껌껌해요. 힘들어요 요즘. 뭐하느라 힘드신대요. 제가 지금 장염 걸려서 3일 고생하니까. 납치가 없어요. 납치가 없는게 뭔 말이에요. 지금. 50이 탑에서 100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보이죠 이거. 껌껌하죠. 이거 빠진 순간 바로 궁 들어가고. 오 저기 들어가고 여기서. 오 야수. 이거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죠 없살아나가면. 플래시도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저 같으면 2로 반응했을 것 같네요. 아 맞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어 이거. 맞춰도. 아 이거를 세조하니까. 편쩍지만. 아 오르가나 풀. 아 오리아나 풀. 어 오르가나 풀. 잘하고 있어요 양쪽 다. 네. 예상이 스쳐. 아닙니다. 말을. 말을 그렇게 하세요 또. 아니 너무 성의가 없어서. 할 거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포보다 열심히 일전하고 있습니다. 어 탈팀 빠졌고요. 적자. 뭐 좀 하지 마세요. 아 조금 아쉽게 W가 미스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 미드타워 오리아나가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포블를 가져갔죠. 포블를 가져갔죠. 할 거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저기 이거 해설을. 해설자로 모셨는데 이거 안티가 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한판 하고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해. 하하핰핰핰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요. 아 이것도 한. 아 전판에 한 40분 경기 했나요? 44분 경기 했습니다. 죽니다. 어 말판이 좀 쎈데요. 아ㅏㅏㅏㅏㅏㅏㅏ이 일부 공을 피하려고 풀쓰인 것 같은데 예측 풀쓴 것 같은데 예측 풀인데 살짝 얹나가긴 했죠 아다리가 안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쉽네요 아쉽고요? 근데 그거 피할 수도 이겼을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얹어가지고 워낙 잡고 있어서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길 수도 있었죠 맞아요 저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 말하는 건데 왜 공격적이시죠 보스님? 아니 공격적이 좀 큰 큰 틀에서 지켜보자는 거죠 아 큰 틀에서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핀이 저번 저번 시즌에 그렇게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리핀이 탈락했었나요? 그쵸 그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SK한테 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전승한 팀인데 그쵸 아무도 몰랐어요 똑같은 맞았어요 세전이 궁 잘 잘 바뀌었는데 그렇게 빠져나왔죠 꼬레기 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잡겠다는 생각 와 플레이시 궁 잘 연계를 연계가 지금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플레이시 세전이 빠졌죠? 근데 조안만 보면 솔직히 말파이트랑 오공이 야스오 팀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맞기도 한데 그렇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마음속으로 흐흐흐흨 아 마음속으로요? 네 피 안 보이는데 다 볼 수 있죠 해산진이랑 눈으로 누가 찍고 있나요 아! 아 쿠르트라우스 아 들어왔어요 형은 대인까지 죽죠? 아 너무 잘 연기가 CC 연기가 되면서 또 첫 번 정글이 바뀌면서 초반에 이득을 취하고 지금 어 저 평화 지키려고 테이프 탄 건가요? 지금 설마? 아니죠 좀 더 크게 보세요 저거 먹으려고 탄 거죠? 아 저거 먹으려고 전령에다가 아! 이놈부터 전령까지 아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큰 틀을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약간 블루팀은 전령 주자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압박을 너무 잘해주고 좋겠어서 그 팀이 참아나갔습니다 룩도 나갔습니다 지금 옆에서 멜로님이 PC방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멜로님 지금 새 연하친구 생겨서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멜로님이 좋다고요? 멜로님이 좋다고요 멜로님이 좋다고요 아 일단 경기 보자 어?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용기 너무 잘 들어갔고요 말파이트가 어 말파이트 잘 잘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너무 아쉽고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에는 약간 오리아나님이 네네 킬 주려고 약간 멈춘 것 같은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양보하려다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 욕먹으려고 서로 무료팀 쪽에서 먼저 시야를 잡긴 했어요 레즈팀은 아예 시야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면 영웅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냥 너네 다 먹어라 깔끔하게 포기하는게 너네 다 해 해먹어라 느낌이죠 네 약간 패지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습니다 어 아 이걸 좀 오! 또 맞았어요 아 또 궁도 잘 궁이 너무 날큐로워요 지금 맞습니다 응 어 아 코인님의 쇠조안이 다시 보게 되네요 아 뭐 오리아나 너무 세요 지금 QW 맞으면 바로 반패 나가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분 다 복같이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CS만 받아 먹어야 되나요? 어 죄송한데 저는 이제 본라이너가 아닙니다만 아 본라이너가 아니신가요? 네 이렇게 밀면은 오리아나를 사이드로 보내고 보통 옷이 리드로를 가게 되죠 아 스고스님 제가 정글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정글로 전향하셨나요? 또 전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글을 다친거 아닌가요? 정글을 많이 하시긴 하던데 저의 도전을 좀 받아주시겠어요?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네 어 그러면은 그 어 유비 유비 녹아났어요 유비 바로 녹았어 서로 유비 That's 하면은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EC 어쩔 수 없이 나이스 아 여기서 편 cheap까지 맞아주면서 정말 나클로비 들어갔어요 이걸 삭제가 들어가 삭제가ivas 싹제가ken 됩니다 삭제가 Me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팀은, 아 레드팀은 고타고 깨려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네요. 한번 야수호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냥 헤지 버리고 가네요. 쓸모없으니까. 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실. 연기 보고 살짝 기분 많이 상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할지. 두번 죽이는 모습.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방금. 지금 아직까지는 소프트 아이템 돈을 못 채웠나요? 그런가요? 못 채웠어요. 채웠습니다. 아유, 숨까지 쉬세요. 어, 이제 채웠어요. 이제 채웠어요. 아, 지금 나왔어요. 와드 3개. 뿅하고. 어, 근데 신발 안 가고 그냥 졸려 붙으러 가네요. 라인전 다 끝났는데. 그냥 죽기 싫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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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히려 유미가 신발을 갔어요. 아, 근데 유미도 시야를 잡고 하려면 가는 게 맞는 거긴 해요. 또 똥신 하나까지는. 똥신 하나까지는. 저희도 뭐 기똥신 이런 거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네. 거기까지는 뭐. 어, 딜 또 맞나요? 닮아? 와, 이 킬로 잘 피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네, 이제 코르키. 세전에 보면 무섭거든요. 공 세블린에 맞아서. 어? 어? 박았어요? 일단 바로 물렸고요. 박았어요? 아! 박았는데 약간 아깝이. 아깝소? 공 하나씩 교환했고요. 맞습니다. 그 옆에서 그 저희 다이블린 님이 박았는데 너무 빨리 썼다고.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미 지금 갈아탔어요, 오빠. 아. 다시 카이사한테 돌아가는 모습. 이제 카이사랑 데이트를 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아, 용도 이제 무난하게 시야를 잡으면서 먹을 수 있겠..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아, 이것도 시야 오.. 오는 거를 한 번 잘라주려고 대기타고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일단 들켰고요. 지금 원딜이 한 코.. 템이 한 코 차이가 나가서.. 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싸우기에는. 그쵸? 말파와 오공에 공대박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응.. 대기타B이너. 또 다른 push는 0. 또 한 번 날라. 또 다른 플레이너. 저.. 또 다른 스키블이. 이제 발언 쪽 시작 먹나요? 어? 선좀졌고요. 또 다른 Cait Lee. 잘 튀었습니다! 에! 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유미 Q가 지금 정말 세네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저거는. 유미 Q가 정말 센 비율이기 때문에. 또 저 상황에서 향룰을 올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인장 이런 거 가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유미는. 안 죽기만 하면 되니까, 갈아타면서. 오빠, 오빠만 잘 찾으면 되니까. 여기 오빠, 비듬직한 오빠들 많거든요, 지금. 너무 힘겨보여, 베이님. 어떻게든 CS를 먹으려고. 오늘까지 먹는 웃음입니다. 또 누가 챙겨줄 수도 없는 거라? 또 본인이 꾸역해서 잘 챙겨줄 수. 본인이 찾아서 먹어야 돼요, 저는. 티아가 이제 레드. 지금 바론 쪽. 바론 쪽 시야를 이제 많이 먹네요. 근데 레드팀은 밖에 나가기 힘들죠, 지금. 이 상황에서. 탈락 한 명. 셀프 님도 오리온 하시지 않나요? 쪼금이 예전에 하긴 했습니다. 다 맞췄거든요. 헬펄이 올려줘서 접으셔야죠? 아직 안 접으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쪼금이? 미드라인 한 번 쓰실래요? 도파 따라하다가 안 한 걸로 알겠는데? 그러니깐요. 제가 몇 번이나 솔랭에서 에이 제가 듀오를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하나는 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약간 싸울 것 같아요? 어 퀴 맞췄어요? 퀴 맞췄고요 일단. 그래도 세주완이가 앞라인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둘 다. 세주완이가 두 벗고서였죠? 아 역시 쓸모없는 사람 버리고. 혼자 나고 됐어. 보르가 나고 혼자 어디 있나요? 저기 딜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 냈어요 한 번. 오리 하나까지 잡고. 지금. 지금 바로 칠까 말까 밀당하고 있고요. 어. 또 치기에는 섣불리 치기에는 궁을 두 개나 뺀 상황이라서 쉽지만은 않죠. 핵심 궁 말파이트 5분 궁에 빠지긴 했거든요. there's a bit unexpected. 하나쏘럼NG otine 같은 상향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팽팽한데 또 그나마 블루 진영이 조금이나마 아파가지고 있고 5공 때문에 격자가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5공이 정말 잘 나왔죠 지금 3코어 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말파이트도 잘 버텨주고 있고 CS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인은 2코어만 남아도 그래도 제 값은 해주는 원딜이긴 하거든요 이런 세조완이 같은 캐릭터한테 정말 잘 녹여서 베인이 네, 네 조심할 순 없어요 어? 바로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치는 것 같죠? 지금 레드팀이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네 세로님의 편안에 찍습니다 아까봐 같이 어 네 빠르긴 해요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싸우던지 끝내던지 끝내는 측으로 아 일단 근데 지금 썸 봐야 돼요 썸 봐야 돼요 아 유미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베인 베인 플레이를 조심해야 돼 어 유미 오빠 잘 잘 들어왔죠? 유미 궁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저기 없고요 왜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보라라 풀까지 뺐어요 이거는 지금 2차에 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붙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이스와 터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에이스와 터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휠플레이가 있었어요 끝날 것 같아요 30초 정도 남았는데 20초 지금 4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이사 살아서 타워를 잘 밀 수 있거든요 히스톱 밀겠죠 이제 네 네 오홍에 일단 나왔습니다 렉 힐트 바로 걸렸고요 퓨가 됐지 됐습니다 왜 찍고요 알파웨이트 잡혔고요 베인이랑 나이스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 은 루즈닝이 우승을 따내가면서 1대1인 상황에서 1대1 그렇습니다 경기가 요번에는 어 요번에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2대2 2대2 2대0이라고요? 1대1 아닙니까? 1대1인 거 같은데요 1대1인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해서 1대1인 상황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봐요 퇴근을 좀 노골적이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퇴근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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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다이블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커피값은 챙겨드립니다 아 맞습니까? 커피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커피까지 신경써주시는 네 잠 안 자시고 그리고 페리슨이 그러면 이제 3경기로 그렇죠 저희는 이제 3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